히히히 오~! 이거지! 예! 아.. 아.. 지탈 꺼 같아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불은 탈까? 기태라? 뭐야? 깨물어! 두툼 괜찮아 암 환자들 밖에는 팔찌였구나 암 환자들 밖에는 팔찌였구나 암 환자들 밖에는 팔찌였구나 그래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부라예요 뭘 부라야 보링 취했어 소리 이제 시작인데 그니까 뭐야 뭐야 아 이런 쓰부라 추워 앞으로 가 앞으로 쭉 다 쭉 씨발 추워 한번 해봐 씨발 추워 이렇게 해봐 아 해봐 해봐 아 씨발 나 존나 춥니다 이 차 어디 갈래? 이 차를 간다고요? 아 이 차가 왜 머리 봐 아니 근데 이 차를 내가 왜 줄어봐 내가 왜 줄어봐 이렇게 해? 뭐야 아 저 여기 깨물었어 깨물었어 뭐야 뭐야 통증이 오는데? 근데 통증이 와? 간다 어 간다 간다 아니야 아 아파 아 아파 고추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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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은데 고추참치 어디 어디 갑자기 죽음인 줄 알아봐 여기 깜짝이야 여기 깜짝이야 어 뭐야 잠시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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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바로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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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배우봐야 진짜 여기 원닭무 아 너무 시원해 쏘리 여자들 저렇게 하하오 떠드는 거 맞아? 우리 진짜 죽을라는데? 하하오 너무 재밌어 오 고마워 우와 뭐야? ㅎㅎ 이건 어제 오오오오ş 너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리 와. 낙겨, 내가 너무 가실 거야. 왔잖아, 내가 가져오지. 그랬으니까. 워자, 워자. 워우커버스야. 야 이거 뭐 봐. 다 내가 뭐 해주고 있어? 아니 형사님 먹는 게 다 맛있어. 이런 씨부를 존... 이것도... 좋아. 좋아. 잘 돼, 잘 돼. 좋아. 짠! 오케이. 대기가 나는 우리 회사 났잖아. 근데 나도 이제 대기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나 데려왔겠지 나는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잘해보기로 했으니까 너무 슬프다 그거는 대기를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그날 뭐 있어? 그건 모르겠어 뭐 하고 싶으면 저 꿈이 뭐니? 야 자꾸 나한테 꿈이 뭐지? 나도 모르고 나한테 꿈이 뭐지? 꿈이 뭐야? 목표가 뭐야? 나 진짜 궁금하게 했어 나 진짜 궁금한 거 대기가 나한테 술 보면서 살짝 얘기했어 자기 가정사를 아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 응 나 그거가 얘기해줄 수 있다면 대기가 응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뭐 부모님 많이 계신 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사실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요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안 계셨어? 어 23살부터 아예 안 계셨지 왜? 이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23살에 이제 안 계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야? 최장아로 아버지가? 응 아버지가 이제 내 군인일 때 나 그거를 중대장에 와서 말을 하더라고 아버지 들어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벅두벅 가가지고 이 군화를 벗고 장례식에 이 팔을 밟는 게 나는 그때 느꼈지 그냥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응 아 아빠가 그때 돌아갔구나 라고 느꼈지 어머님은 너 그럼 원래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어? 어머님은 애초에 안 계셨고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으니까 원래 연락을 안 했어? 어 안 봤어 그냥 아빠를 배신했다는 아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어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는 게 너무 컸지 왜냐면은 나는 지금 아빠 손을 치는데 응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거네 어쨌든 너를 키워주신 아빠가 응 돌아가신 거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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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넌 돌아가실 걸 알았어? 몰랐지 당연히 난 군인이었으니까 사실 그런 병에 대한 난 그건 있었어 사실 아 내가 이제 2등병인데 그 여기에 팔찌를 하나 끼고 오시더라고 응 사실 그때 난 그 팔찌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 응 근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돼서 알았어 상병 병장 때 알았는데 이 팔찌가 암 환자들만 끼는 암 환자들만 끼는 팔찌였구나 암 환자 가족들만 끼는 팔찌 이게 뭔지 몰랐지 나는 아 이게 뭔지 몰랐지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전역하니까 남겨진 건 너 혼자였네 응 나 혼자야 아니 근데 나는 뭐 반대로 생각했어 그게 야 누구한테나 암 부모 가정이 뭐 별거 아니라고 많이 생각해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그럼 지금 가족이 없어? 아 나 누나랑 동생이 있지 응 형제들 연락해? 응 연락했어 응 내가 사실 친거보다 더 좀 더 짝팔리는게 가족이지 않겠네 가족이 내가 뭘 하는지 알고 내가 뭘 자랑했는데 가족들이 나를 그렇지 멋 때문에 나를 가족들이 날 자랑했는데 내가 한순간에 이거 무너뜨린 거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집이 매년 제사를 해 그 제사중에 하나가 우리아빠 그거야 돌아가신 길을 하는거야 공황장애가 와서 빨리 복갔어 우리아빠 길이랑 공황장애가 오는거야 내 행동이 너무 쪽팔리니까 그 자리에 못 가겠는거야 가족을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나 거기서 공황장애가 왔어 그리고 내 행동이 왔고 그리고 네가 가끔 홍대에 나가잖아 내가 거기 못 나가는 이유가 그거야 거기서 공황장애가 와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왜 남들 앞에 서야되고 내가 다 힘드니까 뭐 그래서 음 장난치고 이러는거지 뭐 나는 그냥 기둥이도 본인 딴에 그게 있을거고 변선은 연장에서 바꿀거 없어 야 어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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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라 울지마라 화이팅 쟤 될거잖아 화이팅 쟤 될거잖아 울지마라 나는 진짜 데이기든 뽀링이든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우리 현서 제이 희연 재열 희용 재승 뭐 우리 부사장님을 보고 아 진짜 나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든든했으면 좋겠어 진짜 저는 저는 그래요 데이기나 뽀링이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네 절단하지 이제 우리 가족이 됐네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진짜 내가 영상 ㅈ같네 라고 얘기하는게 나 애정이 있을거 같잖아 이방인의 시점에서 ㅈ같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이제 이러면서 조금만 봐야지 이제 아니 봐야지 와 나오니까 너희 제일 좋아해 오늘 진짜 진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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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술큼만 먹자 이제 아 뭐야 그말먹어 에이 천천히 일할게 천천히 일할게 아 혜연님 어? 어? 어떤거에요? 아 아 아니 그거 내일 찍어도 돼 아 아 아 하나 둘 으악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잠깐만 연수야 발만 치워줘 아니 아니 이것땜에 못 죽인다고 ㅅㅂ 아 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싫어 으악 아 ㅅㅂ 너 아 가자 하나 둘 셋 야 야 야 가만 야 야 야 올라쳤다 올라쳤다 재희 죽지 말라고 내일 찍으라고 야 이제 꺼져 가 존다 관심 없어 보여 가 저만이 낫잖아 이마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넓어 이마가 이거 뭐야 홈넬이야 뭐야 손님이야 그럼 발 가야 돼 아 아 아 칼발이 아니야 왜 이렇게 안 아 야 어 보링이 뭐야 왜 와 야 야 보링이 대박이다 왜 레전더링 아 아 너무 행복해져 내가 위로 받는 느낌이야 눈물 날 것 같아 아 난 뚱뚱해 아 아 아 맛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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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잘 나온다 야 밥이랑 이걸 먹어 위에서 먹어 봐 해장 싹이야 아 그래 고작 야 근데 주당이 거기 진짜 효과 있나봐요 아무리 숙지 없어서 그래? 근데 주당이 스틱 진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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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당이비가 진짜 효과 있나보다 나 돼간 다른 고기 숙지 없네 어제 술 갖고 먹었는데 밥 먹기가 쉽지 않잖아 어 맞아 이야 야, 운소야. 이봐, 내가 무한해진다, 이거. 운소야. 진짜 극혐이다, 너. 너도 울었잖아, 씨. 아니, 송댕이 울고 있다. 가만히 우니까 옆에서 박혀서. 알지? 알지? 박혀서. 조용히 혼자. 그러고 있다가, 울고 있다가. 근데 우는 게 진짜. 지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 진짜 우열. 지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 지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 지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 지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 저 똑똑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분도. 행복해지시려면. 한 번. 똑똑해. 이거 기능이 아니야, 스토리? 아, 쫌쫌쫌쫌. 이 새끼. 이거 들으면서 과자 처먹더라고. 우와! 우와! 뚱뚱뚱. 하지만 나 행복해. 아, 왜? 진짜. 우와, 뭐야? 되게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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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여자애들 좋아하겠다. 사진 잘 나오겠네. 휘연 칫솔이랑? 아, 뭐래? 아, 뭐야? 아, 뭐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였어. 뭐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잠깐만. 오, 근데. 오, 이쁘다. 무서워. 우와, 나는 진짜 좋아했어. 나 피했다. 사진 되게 나쁜다, 이거. 솔직히 사진 찍어놔야지. 잘했다. 여기서? 야, 안 보여, 피. 뭐야? 어디였어? 바로 키 갈. 이렇게 거미만. 우와! 바껴, 바껴. 진짜 쫌쫌하다. 쫌쫌해. 하지만 난 행복해. 우와, 진짜 행복해. 우와, 오징어. 어? 여자친구는 맞네, 여기. 너무 반가워. 나 고양이는 뭐 그녀야. 아, 고양이 말이야. 진짜 밑에 봐. 밑에 오징어 다녀. 우와! 우와! 진짜 핫해. 어, 뭐지? 와, 진심 개싫다. 아, 진짜. 아, 개싫어. 와,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오픈.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얘가 만들기 시작한다. 귀여워. 와, 대가리가 존나 부대. 얼굴 좀 가려. 포샵으로 할게, 내가. 이젠 됐어. 이거 봐. 어떠는 거 나와. 여기 만들고 있어. 뭐야. 아, 귀엽다. 우와, 아이스태 푼다 푼다. 예뻐, 예뻐. 오, 왔다. 오, 딱 타이밍이다. 일부러. 아, 이거랑 똑같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냥 받으면 죽음 먹어. 우와, 귀여워. 우와. 너무해, 너무해. 우와, 진짜. 귀여워. 아, 이거 봄누리 될 수 있대. 야, 하지 마. 우와, 어, 야. 아, 하하하하. 아, 이거, 이거, 이거.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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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르르. 아아. 엉뚱해. 우리도 나랑 행복해. 아, 하하하하. 우리도 나랑 행복해. 하하하하. 버스 타임 aqu페. 행복해? 응. 우리도 나랑 행복해. 어, 예쁘네. 나 이쁘다. 나 이쁘다. 하하하하. 센겟! 센겟!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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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